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말, 언어가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거죠 말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지식도 전달할 수 있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말 때문인데 이 말의 소중함을 너무너무... 말은 곧 소통하는 도구가 되는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신부하고 신부들 사이에 소통 안 될 때도 있고 또 교우들하고 신부들하고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인생 살면서 소통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